안녕하세요. 엔하이픈입니다. 우선 이렇게 값진 상을 주신 더펙트 뮤직 어워즈 관계자분들 그리고 저희를 항상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엔진분들께 가장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가 데뷔 후 처음으로 받은 상이 이곳에서 받은 넥스트 리더 상인데요. 그만큼 저희 엔하이픈에게는 이곳 더펙트 어워즈가 정말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번에 받은 올해의 아티스트 상은 정말 더 멋지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. 그만큼 더 멋지게 활동하는 엔하이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그리고 항상 함께한 우리 멤버들과 가족분들, 빌리플의 임직원분들, 방시혁 총괄 프로듀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 저희의 첫 정규 앨범 디메이션 딜레마가 오는 12일에 발매가 되는데요.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도 더 좋은 무대와 퍼포먼스로 보답하는 엔하이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네 네